자, 이제 소무수대를 불러보는 시간이에요. 정차 차려, 병장 제시카. 안녕하세요 제시카 입니다. 다음은 누구? 그건 바로 이 말이에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기다입니다. 저는 이수유에요. 안녕하세요 신규입니다. 안녕하세요 제시카 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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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이제보다 더 크게 훌륭해줄 수 있어요? 네! 신나게 쭉쭉쭉 되겠어요? 네! 너무 좋다! 아직 잡아요! 손! 네! 오케이! 좋습니다! 우리 멤버들! 우리 컨디션 어때 좋아요? 좋아요!